호랑아, 배고파? 보람도 나왔어. 빨강이 배고파? 알았어, 알았어, 줄게. 기다려. 기다려. 호랑아, 기다려. 추워서 내가 좀 늦게 왔어. 일하다가. 좀 기다려. 아이고, 우리 빨강이도 이제 내일 가네. 빨강이도 내일 가고. 보라야. 초록아. 기다려 줄게. 야, 똥이 다 얼었다. 어? 야, 카메라 올라오지 말고. 잠깐만, 알았어, 줄게. 카메라 각도 잡고 있잖아. 알았어, 자. 자, 빨강이 이리 와. 빨강이 이리 와. 빨강이 이리 와. 자, 밥 먹어. 밥 먹어. 자, 보라도 얼른 먹어. 보라도 먹어. 아, 끄자. 아휴, 오늘 날이 또 추워서. 아 덩어리다 왕건이네 지금 아침에 문 열어 놓고 지금 열어 놨어요 가자 초록아 아이고 초록이도 이제 만지게 해주고 보라야 보라도 만지게 해주고 왕건이 먹었네 참 잘 먹는다 우리 빨강이 아 참 오늘도 판맨내줄 말자 판맨내줄 말자 판맨내줄 두번째 이게 3일 연속 먹여야 되거든요 족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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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연충하고 해충하고는 틀려서 아유 물이 꽉꽉 얼었어 따뜻한 물을 받아왔으니까 훔허 제일 잘 모르고 다 모르겠는가 나 더 탄 patrim이 줄게 다 들어가 그래서 또 먹었을래 피치 육단 손 입 betray 다운다 그러면 일단 죽게 죽게 불 먹어 오버 자 호라 얼른 먹어 호라야 호라 얼른 먹어 호라 아 보라 한 번만 만지고 갈게 현장에.. 아니 아니 딸강이 말고 보라 한 번만 만지고 갈게 보라 보라 이리 보라 손 아 참 이렇게 곁을 한 일이 없잖아 보라 보라야 보라야 이따 저녁에 보자 초록이 만지게 해주네 초록이 더 잘 만지게 해주네 초록이 더 잘 만지게 해주네 초록이 하려 먹어 초록이 하려 먹어 초록이 하려 먹어 됐어 나 일이 바빠서 갔다가 올게 저녁에 올게 오늘 저녁에 보라가 아니 저기 저 초록이가 입양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따 보자 초록이 잘 가 초록이 잘 가 이게 쉬운거 놔두고 되게 어렵게 가는건데 보라야 보라야 종이 있고 뭐고 다 찢어놨네 이 자식들 나오고 싶어 빨강이 한번 나갈까 보라야 너도 좀 아휴 쟤는 참 자 빨강이 한번 나오자 이리와 빨강이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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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이리와 빨강 이리와 응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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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밟겠다 밟겠어 빨강 이리와 응 빨강아 잠깐만 앉아 자 빨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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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이 자 아휴 밖이 모르는구나 아 어지러워 일로 뛴다 이야 잘 따라오네 잘 따라 저기로 뛸게 아이고 힘들어 일로와 빨강이 어 뭐야 헬리콥터 소리야? 어 무서워 이리와 빨강아 빨강아 이리와 빨강아 아 왜 하필 헬리콥터가 지금 지나 빨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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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빨강아 이리와 헬리콥터 지나갔어 어 빨리와 빨리와 아이고 어 이리와 하 저거 뭐야 헬리콥터야? 어 헬리콥터가 지나갔어? 하이 빨강이 내일 빨강이는 내일 가네 철옥이 좀 전에 갔는데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가만있어 하 자 들어가자 자 밥 먹어야지 자 보라도 이리와 보라야 보라도 이리와 보라야 밥 먹어 보라야 보라야 밥 먹어 봐봐 흰 먹어보 괜찮아 먹어 보라야 ㄷ 야아.. 부끄럽다 권덕이 하나 물었어 보라가 언제 이렇게 빨강이 쳐 보라 먹어 괜찮아 보라 자리를 빨강이가 차지했어 하지마 빨강아 빨강이 이쪽으로 와 빨강이 이쪽으로 와 너 이쪽에서 먹어 자 보라 그쪽에서 먹어 보라 이리 와 먹어 응 보라 먹어 가서 먹어 아 추울까봐 추울까봐 깔아줬어 와 왜 글루가 쓴다 어 잘 아 야 나도 밥을 이만큼 안 먹는다 와 쟤 둘이 이렇게 많이 먹냐 춥지? 오늘 되게 추운 날이야 문 닫아줄게 없어 이따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줄게 밥 먹고 줄게 먹고 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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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보라야 먹어 보라야 보라야 먹어 보라야 응 먹어 응 응 응 지구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리와 보라 이리와 보라 보라 이리와 이거 먹어 보라야 오 보라 보라가 쎄네 자 뭐 좀 먹어 자자자자자 맛있어? 보라 맛있어? 간식이 어딨더라 또 그걸 다 먹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보라야 이제 와봐 보라야 이제 와봐 응 보라야 이제 와봐 넌 어떻게 간식 줄 때만 그냥 다른 척을 하고 좋아하냐 간식을 한 번 먹봤네 빨강아 빨강이 여기 있어 그리고 보라 보라도 내일 아침에 올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똥오줌은 여기다 싸 신문지 깔아놓은 데다가 너 알았어? 빨강이 알았어? 알았으면 다리 하나 올려봐 빨강이 배 좀 봐요 아이고 우와 엄청나다 울챙이네 같아 인마 내일 보자 보라 아가씨 내일 봅시다 응? 날씨 오늘 여기까지 네 ㅎㅎ Wednesday Japanese 선생님 Broad TV ük 이렇게 봉지 더 줘야 됩니다 무슨 정도였는데? 같은 양을 줬는데 저거 좀 주면 그 비닐봉지 그것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